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정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제가 만든 영상으로 진행할 때, 이 영상은 영상으로 진행할 때입니다. 제가 USB 카메라가 있어요. 저희가 촬영을 보시고, 이 영상으로 진행할 때, 이 영상으로 진행할 때,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확인할 때, 이 영상은 영상으로 진행할 때입니다. 이 상황입니다. 뒷면은 비트입니다. 사실, 제가 선바스천에서 샌바스천을 가져왔습니다. 스튜디오는 선바스천 스튜디오처럼 보이죠. 그래서 모든 큰 스튜디오를 보여줍니다. 이 스튜디오는 현실입니다. 실제로 비트에 대한 화면을 보여줍니다. 전 최대한 비트에 대한 원정입니다. 이 비트에 대한 비트에 대한 영상은, 것이 플레이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인터넷전화에 대한 해산바스천을 이용합니다. 와이픈 그리즈는 음악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이 Virtual Monitor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노트북 스크린을 가져옵니다. 이 스튜디오입니다. 그리고 다음 스크린이 있는 마신데요. 이 마신데요. 이 마신데요. 이 마신데요. 두 카메라가 있습니다. 이 마신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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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림 웹사이트는 www.tarim.com